기도는 나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간절함이나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시인은 원수가 몰래 쳐놓은 그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원수가 아주 악랄하게 몰래 쳐놓은 그 그물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자를 억울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 기대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 또 나의 반석이 되심을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열정은 인간의 간절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부지런함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산성이시며 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불의함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면서 또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둬놓지 않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보면 시인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있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냅니다.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도 다 피합니다. 마치 깨진 그릇처럼 잊어버린 잊혀져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하여도 그러할지라도 상황이 이루어지만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상황을 보면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손은 원수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이며 또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호소합니다. 어제도 그런 표현이 나왔죠. 혼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인은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건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23절, 24절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찬양은 공동체 안에서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인이 선언한 대로 강하고 담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